웃음영단어 시리즈 안녕하세요. 올해는 웃음영단어인데 뭐냐면 극한까지 가는 웃음영단어 시리즈로 갈 거야. 몇 개? 열 개. 지금 하나 올라가 있고 지금부터 갑니다. 가볼까요? 자, 보자. 뭐가 있어야 돼? 접도어가 보여야 돼. 접도어가 보여야 돼. 그럼 접도어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통된 말을 빼보자. 그럼 접도어가 되겠지? 자, 봅시다. 자, 확인해보시고. 그럼 이제 보시면 그레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GR이야. GR. 이 G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고라는 뉘앙스가 강해. 또는 그라운드. 자, 우리가 너무 쓰시면 죽으면 다 어디로 가니? 땅으로 가지. 땅이 묻힌단 말이야. 아, 땅으로 가는구나. GR. Ground, Go. 땅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강화된다. GR. 됐니? 그러면 아, 그레이스가 고라는 가념을 갖고 가는 거야. 그레이스가 뭐다? 고다. 이렇게 한번 끊고 가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가봅시다. 자, 프로그레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프로라는 영어 단어가 앞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PD님. 어떤 직업에서 가장 앞에 선수를 프로 선수라고 하죠? 프로 야구 선수, 프로 농구 선수. 우리 강사들도 프로 강사라고 한다. 그럼 이제 시작. 가장, 그 직업의 가장 앞에 간다. 앞에 간다 이거야. 프로그레스. 일단은 진보하다. 가장 앞으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진보하다. 앞으로 가는 거 진보하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이 앞이라는 영어 단어의 뉘앙스는 우리가 일사모 단어 시간에 얘기하지. 앞전선에 전진. 어? 전진. 진보하다. 우리가 뭐해? 앞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니? 시작. 전진한다고 하지. 진짜 살려주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 전진하다? 진보하다. 프로그레스가 영어로 뭐해? 진보하다. 그런데 이제 리그레스라는 영어 단어 봤어요. 얘는 뭐냐면 얘와 연결시켜야 돼. 여기서 욕이 없다고 보면. 우리가 감성 중에서 PD님. 무슨 감성이라고 그래? 시작.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지. 레트로라고 하는 거는 미래와 과거의 현재야. 하나, 둘, 셋. 과거. 레트로 감성.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얘가 과거야. 과거로 가는 거야.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되고. 후퇴하다. 역행하다. 됐습니까?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후퇴하다, 역행하다. 또는 역행하다. 역으로 간다니까. 과거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빠진 거지. 그치?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반대로 가는 거야. 뜻이 뭘까? 응. 태보하다. 진보하다의 반대말이 뭐가 돼? 태보하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잘 들어. 얘는 뭐냐면 칸이라는 영어 단어가 함께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 함께. 됐습니까? 우리 나, 김동령은 메가라는 회사와 함께 갑니다. 메가라는 회사. 회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시작. 컴퍼니. 그럼 이게 회. 회사. 그럼 이게 왜? 함께 가는 거야. 뜻이 뭘까? 회차 살려줘. 회합하다. 모이는 거 시작. 회. 합. 회합하다. 다른 말로 말 못 가. 국회도 가능해. 국회. 국회. 됐습니까? 회사를 뭐라고 시작. 컴퍼니. 회사를 뭐라고 한다. 시작. 컴퍼니. 여러분. A와 얘는 같은 단어예요. 얘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얘니까. 가볍게 들어.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는 거 뭐라고 한다. 시작. 가장 앞에 선수. 앞. 전진한다. 진. 진보하다. 레트로라는 영어 단어 있지? 반대로 가는 거. 역행하다. 후퇴하다. 역시 똑같이 빠졌어. 뭐가 돼? 시작. 퇴보하다. 후퇴하다. 얘랑 얘랑 거의 같은 단어라고 봐도 돼. 확인해 보시고. 회사를 영어로 뭐야? 컴퍼니. 함께 가는 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는 거. 시작. 국회. 회사. 국회. 봉사로는 회합하다. 옆으로 갑니다. 어그레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 고라고 그랬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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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자 두 개는 강조. 고고. 고고. 콩글릿이 공격하다. 됐니? 공격하다. 자. 잉그레스라는 영어 단어가 in이야. in은 안이라 뜻이지 안. 안은 입자를 살려준다. 입구. 입구. in은 안자를 많이 살려줘. 그래서 얘는 뭐예요? 시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진입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여요. 진입. 됐습니까? 자. 입자가 살려주는 거 한번 볼까? 인풋. 투입. 투입. 진입.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정리하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장 선수의. 앞에 선수는 뭐야? 프로 선수. 앞에 섰다 이거야. 앞. 앞으로 가는 전진. 진보하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됐습니까? 무슨 감성? 레트로 감성. 뜻이 뭐라고 그랬어? 과거로 가는 거. 뜻이 뭐예요? 시작. 퇴보하다. 얘 영어로 뭐야? 구퇴하다. 거의 같은 개념이야. 옆으로 갑니다. 회사를 뭐라고 그래? 컴퍼니. 회. 회합하다. 국회. 컴퍼니 생각해. 회사. 자. 고구. 고구. 공격하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뭐야? 진입.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옆에가 들어갑니다. 자. 저기 있는 것들을 빼보니까. 접도어가 눈에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봐봐. 이 단어가 핵심이지? 이 단어 핵심 한번 적어볼까? 트리 뷰트. 이 단어 어렵지. 얘는 뭐냐면 공물이라는 뜻이야. 또는 헌사라는 뜻이 있어. 공물과 헌사. 공물이라는 건 PD님. 물건 맞지. 우리가 공물을 받쳐. 그럼 뭐야? 벼. 인삼. 산삼. 이런 거 받치는 거지. 그치? 얘가 크랍. 농작물이야. 농작물이야. 선생님한테 사운드 변형과 배웠지? SDCXD.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농작물이 많은 지역을 열대우림이지. Tropical. 농작물이 많은 지역. Tropical. ascender, descender의 변형. 근데 가볍게 들어. 일단. 아, 이거 외웠으면 같은 단어구나. 이건 이제 아직 단어소 만들었으니까 뜻이 뭐예요? crop. 농작물. 곡물.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어? 공헌하다. 곡물과 혼사.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작물이 있어요. 이렇게 농작물. 벼. 이거를 태양신이라고 한번 해볼게. 태양신. 신. 신에게 곡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야. 벼. 이런 것들을. 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공헌하다. 기여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distribu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ti가 분리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온하다 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divorce, diverse, divorce. 나누다 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divide. ti가 영어로 뭐야? 분리야. 그래서 분자를 살려줘. 이러한 곡물들을 인간학이 나눠주는 거야. 신.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분배하다. 분배하다. 분자 살려줘. 아, 곡물을 나눠주는 거야. 분배하다. ti가 영어로 분리. 분배하다. 그 다음에 이 영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어디 애잖아. 어디어디 애. 신에게. 누구에게? 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야. 자, PD님. 추수감사절이 뭐죠? 추석이 뭡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곡식이 누구 때문이야? 조상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 PD님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풍요로운 곡물이 누구 탓이라고 보는 거야? 신 탓이라고. 어디어디에 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그럼 누구 탓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신 탓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어디어디에 곡식을 갖다 바치는 거.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PD님 종교 갖고 계십니까? 있다고 그래? 알겠어요? 있다고 그래? 자, 그럼 갑니다. PD님이 잘 됐어. 그럼 내가 잘 된 거야? 아니면 신이 다 예비한 거야?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면 신 탓으로 보는 거야. 모든 것들을 신 탓으로. 이게 종교인들의 뭐다? 하나, 둘, 셋. 속성. 누구누구 탓하는 거. 누구 탓이야? 여기 없지만 원래는 신 탓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뭐다?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속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트리피트가 영어로 뭐야? 공물. 공짜 살려줘. 농작물이 공물이 된 거야. 공물. 시작. 공원하다, 기여하다. 이 공물들을 DI 시작. 분배하다, 나누다. 어디 어디에? 곡식을 갖다 받지.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누구 탓이야? 신 탓. 이게 종교인들의 뭐야? 속성이라고. 됐니? 확인해 봐. 그다음 마지막 단어가 가볼게. 얘는 뭐냐면 공물이야. 공물을 주지 않는 거야. 모든 접도와는 약간 반대의 뉘앙스가 가질 때가 많아. 그래서 리가 이때는 반대로 쓰인 거야. 곡식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봐보자. 풍요로워요. 풍요롭지 않은 거야. 곡식이 없으니까. 풍요롭지 않은 거죠. 이게 뭐야? 시작. 천벌과 응징. 곡식을 주지 않았어요. PD님,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밥을 안 줬어. 응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응징이야. 응징. 응징. 그리고 신의 벌을 받았어. 시작. 천. 벌과 응징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장 쉬운 단어 어렵지만 이 단어 어렵거든. 트리뷰트가 뜻이 뭐하시죠? 곡물. 크롭. 이 단어 어려운 단어하고 쉬운 단어거든. 농작물. 농작물이 많은지. 트라피컬. 열대 우림이죠. 열대. 열대. 우리가 열대는 뭐야? 삼모작, 사모작, 오모작도 하는 거 알고 있지? 농작물이 많은지요? 트라피컬. 농작물, 곡물. 기여하다, 공헌하다. 곡물을 나누어. 디아이플리. 뜻이 뭐가 돼? 나누다, 분배하다. 모든 어디어디에 곡물을 갖다 맞췄어. 누구누구 탓을 홀린다. 뭐야? 신탓이다. 이거 종교인들이 뭐다? 속성이다. 엄마가 밥 안 줬어. 농작물 안 줬어. 응징. 맞습니까? 천벌. 확인해봐. 됐나요? 좋습니다. 집 좀.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어야 돼. 할 수 있지? 자, 가볼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모든, 거기서 앞에 선수, 프로 선수는 뭐야? 전진하는 선수죠. 전진, 진보하다, 프로그레스. 레트로 감성. 반대로 가는 거. 시작. 역행하다, 후퇴하다. 같은 거지? 뜻이 뭐가 돼? 시작. 퇴보하다. 돌아간다는 거야. 컴퍼니가 영어로 회사야. 함께 가는 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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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태 회합하다. 얘는 GR, go, go, go. 공격하다. go, go. 공격하다. 안으로 들어가는 ingress 뭐가 돼? 진입. 입자 살려줘.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자, 얘 뭐다고 치자? 공물. 기여하다, 공헌하다. di, 분리. 공물을 나누다, 분배하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됐습니까? 그럼 신에게 바치면 contribute가 되는 거야. 별을 신에게. 이 별을 인간에게 대우면 distribute, 나누다, 분배하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벼의 특징은 신에게, 전체를 신 탓으로 돌리는 거. 애촌,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 이게 종교인들이 뭐다? 속성이었다고. 근데 엄마가 농작물 안 줬어, 밥 안 줬어. 도대체 뭐야? 응징과 천벌. 됐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하나씩 올릴 겁니다. 10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음, 좋았덩. 20탄. 불안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